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2024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이네요 자 우리 제자님들 구독과자님들 연휴네요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렇게 한갑고 여유롭게 약간은 좀 시간이 될 때 불공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낭만 로또 아휴 둘러네 뭘 쓴가 오늘 숫자 100개를 조합한다고 좀 빡세 씁니다 빡세요 빡세 오늘 그 영상은 아 우리 맞다 제자님들 보내달라는 분들 로또번호 열심히 조합해서 3줄, 2줄, 1줄, 5줄, 10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불쌤한테도 굉장히 록이 든 한주 한주의 빗담입니다 우리나라에 만원 이상 한마디로 10줄이 10줄, 10줄을 긁는 사람이 매주마다 800만명이 넘어요 그 800만명이 넘는 거에서 1등이 되고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맞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고 평생 그 몇 억씩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안 되려면 안 되는 거고 되려면 되는 거죠 그쵸 간을 했을 때 아무튼 뭐든지 버려진 시간 없고 노력 속에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결과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낭만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다 또 되고자 하는 사람이 뭐든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왕이산 그쵸 간을 하신 분들은 대세금지 함께 되는 게 좋잖아요 아이고야 성악가도가 엄청 날리나 자 오늘 영상입니다 불침 항목 불침 항목 원리와 함께 최근 일주일간에 도출된 종목들 흐름을 다시 한번 대세금지 염어를 씹듯이 대세금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저런 영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영상 올리고 우리 제자님들한테는 제가 방에 특별히 제자님들한테는 이 불침 항목 검색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다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좀 틀린 것 같다고 좀 보내주십사 우리 예전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싹은 있는 거 다 드리니까 자 그 한번 일단 자 봅시다 조건 스토크 테스트이 필요합니다 스토크 테스트이 슬로우가 필요해요 두 번째 MACD가 필요합니다 MACD 그죠 둘 다 추세죠 그죠 둘 다 추세 자 그리고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순서는 스토크 테스트이 스토크 테스트이 스토크 테스트이 필요하고 스토크 테스트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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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보면 불침항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날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그죠 그냥 좋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수승률 자 스톡이 움직입니다 스톡이 여기서 골동이 났어요 자 골동이 납니다 자 엠에이스트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골동이 납니다 그죠 여기서 골동이 났어요 자 여기 같은 날이면 불침 다른 날이면 반침 자 순서입니다 항상 이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이겁니다 순서 여지가 없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모가 움직입니다 항모가 움직입니다 항모가 여기서 돌아갑니다 자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이게 돌아가면 이게 돌아가면 예상할 수가 있고 이거대로 얘가 돌아가면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방향이 자 이게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날 들어가는 게 불침 따라 돌아가면 반침 불침 이게 같은 날 들어가면 불침 항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세가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이 원리를 딱 안 다음에 딱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이거 정확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불샘이 6년 가까이 영상 500개 올리면서 이 신공기술에 대한 수치는 영상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방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믿음이 가고 노을 함께 준비하는 열공자 좀 그죠?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 드려요 센 걸 모르는 분들 내가 알 수 없는 알 수가 없잖아요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기술이 아니죠 그죠? 공개가 되는 기술이 아니다 내 제자들만 알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은 여러 주식을 26년 하면서 밑바닥까지 미적분해서 모든 기술을 다 녹아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패폭을 해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이런 기술을 써야 됩니다 시장이 이럴 때는 이런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 페이지고 페이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황에 따라서 적은 기술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에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 기술을 그대로 검색과 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알고 같이 하지 않으면 영상은 그냥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좀 돌면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알고 기술을 늘려가야 되는데 깊이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알배우도 잘 배우고 종문 적극에도 잘 배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영상에는 같은 기술을 올려놔도요 여기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은 방에 개별 제작용 개별 영상으로 자주 업로드하고 또 이거에 대한 완성이 되면 제가 검색을 드려요 제작용들은 항상 같은 종목을 보고 계시고 초식이 같기 때문에 사부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물칠 수 있고 투망칠 수 있고 고리잡을 수 있고 다 그런 기술로 나아간다 총심법은 사부가 잡아주고 종목을 던져주기만 한다면 절대 제작과 발전이 없어요 그건 뭐 내 사람을 아끼는 법이 아니죠 일단 같이 갈 사람이라면 누군요표를 그만큼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그러고 계신가 그래서 얼른 제자방에 오시라 이겁니다 자 하여튼 일단 어제에 대한 검색기가 있는데 자 일단 종목이 이렇게 결제돼요 어제 5개가 떴어요 그냥 항목입니다 불집 항목 자 이 시그널 1,2,3에 대한 지금 월위전화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흐름을 볼게요 자 태성이 떴어요 태성 자 태성 이거 보면은 1번이죠 이게 먼저 돌아가고 그죠? 돌아가고 여기죠? 두 번째 MA가 돌아가고 여기죠? 자 그리고 불침이 돌아갑니다 그죠? 자 요거 날 뜨는 거요 자 그럼 요 날 딱 보면은 이렇게 돼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뜨면 이게 뜬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이게 뜨면 이게 뜨면 예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이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돌아간다는 것을 주가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은 얘가 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게 다 만들어진 상태야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붙여 놓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가 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으면 아 얘는 이거 갈 일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돌아갈 거니까 다음 타자니까 이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대기 탈 수 있거나 그럼 그거 기다리기가 싫어 그럼 요거 치는 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는 돌아가는 첫 봉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 이걸 돌리기까지 항모가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서 얘들은 그죠? 저수지 밑에 오리 새끼가 발을 엄청 구르죠 오약오약오약 떠 있으려고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발바닥은 엄청 두고 있잖아요 그죠? 떠 있으려고 그죠? 자 근데 이 항모입니다 얘들 지금 발바닥 엄청 오르면 얘는 누굿하게 여기서 한 번 데드가 나고 여기서는 골든가 나죠? 요 사이에 요거 골든을 내기 위해서 얘들은 이만큼 위를 하는 겁니다 이 지랄 이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 이만큼 내리는 대드 구간이 있었고요 그럼 이만큼의 파동을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대드가 나지 않는 한 이거는 무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드다 하면 그때 결정할 문제죠 이게 되죠? 항모는 쉽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상모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 전에 스톡과 발바닥 스톡 같은 거 그죠? ADX라든가 DMI 뭐 그런 것들은 같은 추세지면 엄청 바닥바닥 거린다 그때그때 오늘 사고 내일 또 팔아야 돼? 돈을 보내사고 또 팔아야 돼? 힘들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오를 때 또는 빠질 때 내가 물량을 일부 정리하거나 추멸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움직이면 항모서 움직이는 거죠 항모서 그래서 불침이라는 거예요 항모가 불침이잖아요 그죠? 침몰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항모가 전단이 움직이면 그래서 한 나라의 전출업보다 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항모가 그런 것들 자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서 데드가 난 이후에 항모가 이거 지날지날 했잖아요 여기서 항모가 움직였어요 종목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 2번 3번이죠 움직이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항모가 한번 꺾여버리면 오래 꺾인다는 거예요 항모가 꺾인 이후에는 얘들이 자율관동밖에 안 되는 거지 결국 얘가 돌아선까지는 얘들은 제대로 할지 몰라도 얘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건 합방이라는 겁니다 항모의 주요소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갑니다 항모가 여기서 꺾였죠? 여기서는 지나갈지 몰라도 얘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얘가 돌아설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항모의 합방이고 로그서 올라도 매우 자리인 거예요 얘가 돌아설지 않는다면 로그서 올라도 매우 자리인 거예요 이게 되세요? 돌아서야지만이 거식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부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부는 이 주시장의 흐름에 대한 원리를 정립화시키는 겁니다 기술로서 그거를 이 신궁 수치를 활용해가지고 딱 하니까 대입한 이건 뭐 다 맞잖아요 근데 수치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공부해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상관없는 제가 말하면 뭘 전수해 주기 전에 항상 원리를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물어봤을 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 그냥 뭐 검색기 틀어놓으면 돼 아이씨 그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초보잖아 왜 이런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검색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난 이걸 원리를 배웠고 검색기까지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충분히 내 무기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어 배워하고 있어 근데 이거에는 이 궁합이 맞더라 이거에는 이 궁합이 맞더라 로또에도 번호가 따라붙는 게 다 틀려요 1이나 하면 뭐가 따라붙고 3이나 뭐가 따라붙는 게 친한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야 이해 돼요? 똑같아 그게 궁합인 거야 궁합 그럼 이 검색기에는 이게 맞는 거고 이 보조지표에는 이게 더 맞는 보조지표가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스톡에는 MACD가 맞고 그럼 MACD를 스톡도 세분화시킬 수가 있고 다 마찬가지다 그걸 가지고 신용라인을 깐 다음에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요 뭐 태성이 있었고 제일약품이라는 것도 어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등주죠 그냥 길게 늘어져야지만 충분히 해먹었다 얘들이 집에 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와리가리하는 것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오히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참고만 하고 이럴 때는 그냥 옥산 아무돌파라든가 창무돌파를 하는 거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짧은 거 있잖아요 짧은 거 이건 당연히 짧은데 항목마다 짧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이비전스텔 이런 거 같은 거 무슨 느낌이냐겠어요 이런 식으로 긴 세월을 얘들은 지랄했고 두 번 세 번 지랄했지만 얘는 한 번 움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세월을 그런 것들은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시겠죠 왜냐 여기서 긴 항목에 20, 20, 40점 패턴이 나오고 대듬 패턴 여기서 긴 항목에 20, 20, 40점 패턴이 나가는 거거든 이게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 친구가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왔죠 불 들어왔죠 여기서 불 들어왔죠 순서죠 순서 정확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불 들어왔 게 같이 들어오면 그냥 보면 되지만 따로 들어왔어 자 그러면 그때 뭘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2겹을 보는 겁니다 어? 골든 나가겠는데 이거에 얘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게 지금 MHD 골든 잔입니다 이걸 보니까 어 이거는 골든 나겠는데 그걸 방향 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하이빈 시스템도 그렇고요 슈프라이나 음 이런 거는 자 요게 낫죠 요게 낫으면 요게 나오고 요게 나야 되거든요 요게 수신이야 근데 중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런 게 그죠? 어 그만큼 MHD가 한 번 운기기 전에 스토키스텍이 여러 번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순서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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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게 좋습니다 점수는 그래서 요거 요거 요기서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요기서 그죠? 요기서 돌렸으면 딱 맞죠 근데 여기서 돌리기 전에 얘가 대대 놨죠 그러면 더 빠지는 거예요 더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안 들어와서니까 무슨 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돌아선 걸 확인하는 게 좋지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얘가 돌아선 전까지는 이걸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한 거 한 한 삽을 덮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항모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작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제 폴라리스 AI 강을 나왔죠 자 폴라리스 AI 강 자 어제 시장에 제가 본 우리 시장님들 본 주식이겠죠 당연히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반침이죠 반침 그죠? 반침 배웠죠 요 날 반침 다음에 이렇게 친다 반침 나오고 먹어놨어요 고전 나갔죠 자 그럼 이거 이거 두 개 나갔어요 그 다음 차례 뭘까요? 이거죠 그죠? 이건데 얘가 이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서 상태에서 붙여놨죠 옥상 아버지 돌파에 붙여놨죠 근데 이거 뭡니까? 여기서 뭐겠냐? 이 넓었던 항공모함의 이 이격을 여기 대두 이후에 이렇게 늘어지기 좋다고 했어요 늘어진 게 얘도 MEC도 마찬가지로 늘어지기 좋다 중간에 스톡은 파닥파닥거린다 자 늘었는데 여기서 늘었던 이 간격을 이 간격을 여기 좁혀놨죠 이렇게 그죠? 그죠? 이거 두 개 해놓으면서 그 다음 차례에 얘를 좁혀놨죠 이건 뭡니까? 다음 예차례다 다음 예차례에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죠 올리면서 어제 뭡니까? 항공망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게 항공불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전망을 한번 볼게요 전망 자 어제 거 종목 한번 볼게요 풍산홀링스가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요거죠 풍산홀링스 요자입니다 요자이 요게 있었고요 종목이 어제 12개 떴네요 어제 장이 좋았나요? 한 목요일날 장이 좋았나요? 이렇게 많이 떴어 10이 알고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그죠? 나왔고 자 요거 다음에 요거죠 요게 요게 요건이 요거입니다 그죠? 요건 요게 붙어있었죠? 아 그 다음 예치겠구나 그 다음에 올릴 거를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 다음은 항공불침자리니까 그리고 요거 조건이 맞죠? 흘러내린 거 흘러내려야 돼요 이렇게 쭉 그래야지 우리는 이렇게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5.15 골든 나가는 초입봉을 만날 수 있는 초입 초입봉이죠? 그죠? 초입봉 요거서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자 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요런 게 있었고 경창사는 어제 깔차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얘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어제 그제 요봉이네요 요봉 그죠? 요봉에 어 나은거죠? 요거서 뭐가 요봉이 뭐가 나갔습니까? 항공불침이 나갔죠? 자 같은 날 나갔죠? 같은 날 그죠? 스톡 그리고 MA 항공불침이 같이 나갔죠? 그죠? 요게 뭡니까? 불침자리입니다 불침자리 요자리가 불침 불침 자 스톡퍼 MA 가지는게 요게 불침이죠? 불침이 일단 항공 같이 나간 겁니다 자 되게 좋은 조건이죠 그죠? 와 항공 아버지를 빡빡하게 삿바로 뚫었죠? 요게 뭡니까 어제? 헤르메스 삿바였죠? 헤르메스 삿바 말씀드렸죠? 경상자로 헤르메스 삿바 그죠? 어제 그러니까 한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것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얘가 돌아서 왔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눌린다 해도 얘는 대드가 안 나면은 얘는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눌린다면 여기서 대드가 얘 혼자 얘 들으면 지뢰하잖아 이렇게 갔다가 얘는 안 꺾이죠? 항공불 움직일 때 그죠? 얘 꺾였어도 얘 안 꺾였어요 얘가 대드만 끝나는 거라 근데 얘가 대드가 났다가 얘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얘가 다시 골든내버리면 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고객이 눌리누기 되는 겁니다 경청산업이 있었고요 KMW 이것도만 수순 수순이 하나 같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방향이 사보자 사벌리죠 이런 거 한참이 가면 소리소문 없이 물려있는 얘들이 이제 더럽게 오래목 올렸죠 그죠? 여기서 한 번 하려고 했죠 그죠? 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건 시동을 줍니다 한 번 매도 시동을 주죠 다 꺾였죠? 다이 들어왔습니다 다이 들어왔죠 한 번 이걸 만들고 가는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것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레드캡 투어도 여행 관련 여행관 맞나? 여기 둘러갔죠? 그죠? 이거 다음엔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거죠 여기서 이거 다음에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는거죠 아 다음은 굴침자리구나 굴침 이럴 때 깊이 땡큐 확 쳐주면 땡큐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기다리는 매매지만은 기다리는 매매는 슬립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거죠 한참 기다리는게 아니라 슬립하게 기다리는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어제 그 테이프엑스도 있고 테이프엑스도 있었고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조건은 중요합니다 자리를 봐요 다 똑같죠 자리가 그게 중요한겁니다 자리가 똑같다 자리가 다 옷이 있고 골든 초복 만드는 원봉이죠 다 다 원봉 요런 봉만 요런 봉만 요런 봉만 요런 봉만 그게 중요한겁니다 그게 계집니다 존나 떠있는거 하는 슬립을 이런걸 기다리는거지 수가 있나 빠른거 맞다갔다 하는거 눈 아프면 어쩔수 없죠 그죠 사람의 성향의 트위자나 투자스타일이 요런거 좋아하는 사람이 요런거 스윙하는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바닥바닥도 좋아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거지 왜냐 내가 사브가 하나두개만 알려주는게 아니잖아 그죠 음 그래서 어제는 어 레이저셀 사항도 같죠 그죠 어제 그죠 응 그제 요걸 뭐냐면 M1과 M2 동시돌파봉이거든요 그니깐 반침봉이 먼저 돌아서었고 얘가 같은 날 돌파되는거 여기 M1과 M2 그죠 그니깐 M1과 M2와 항모가 같이 동시돌파되는거 이렇게 상도 보내고 상도 어제 뭐 상 두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서 없으면 좋은거지 뭐 하여튼 드림텍도 있고 뭐 이런거 이런거 있는데 또 그저것도 한번 볼게요 돌려보는거라 20 어떤 종목도 있었는가 TBK 태경BK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흘러왔죠 그쵸 똑같은데 50골돈 초반자리죠 눌렀다가도 50골돈이 안 깨지면 문제가 없는거고 얘가 50골돈이 깨지기 전에 있어도 아래에 있어도 동시돌파봉이 나오면 또 살아있는거고 그죠 요런것도 다 올려주고 다 했죠 거기서 여기서 나올수 있는 유형이 몇개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 이 돌파봉 뭐 재돌파봉 그런거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요런거 제가 못감고 떡산하이미터 요 봉이 좋은거죠 요건 뭡니까 불침이죠 같은란 불침도면 좋습니다 스톡과 NA1과 항모가 같이 움직인거 요까지만 불침이잖아요 항모 불침까지 포함된거 이런것들이 좀 좋은 봉 빳빳한 봉에 해당이 되죠 그날 또 공략하기도 좋구요 요게 동시에 들어가면 그날 돈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일진다이도 마찬가지 좋죠 요나의 재미 그죠 요 봉이 나오고 나서 엄청난 또 슈팅 며칠동안 벌리는거죠 볼수있습니다 이것도 요거만 인간한게 아니죠 우리 제자님들아 그죠 요거에 들어온 이거죠 이게 뭡니까 옥상 아버지죠 아버지 슬립 타점 그죠 그죠 일진다이요 슈팅 다 기술자리잖아요 신공라인 기술자리들 요게 이제 눌리면 타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런것들을 이제 요런 항모가 덜어졌구나 까지 우린 이해할 수가 있는거잖아요 요런게 있구요 아바코도 살아있죠 지금 그죠 요렇게 살아있죠 얘가 데드가 나서 상관이 없는거 얘가 안격됐으니까 MA가 그죠 얜 데드 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골든나면 끝이거든요 대드났도 이렇게 골든나면 끝이에요 얘는 그죠 스톡은 스톡은 되게 바빠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나 MA씨도 항모는 개념의 틀리단 말이야 얘가 여기서 데드나도 눌러봤자 여기가 아니야 그죠 옥상아버지 그죠 그럼 뭐 데드났따다가 여기서 옥상아버지에서 다시 가면 골든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 별거 없어 얘는 그냥 추세가 살아있는거에요 얘는 추세가 살아있는거야 얘는 뭐 말도 말할 필요도 없죠 뭘 쥐라리오 난 살아있는디 이게 시작인디 이렇게 될 수가 있는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시작한 놈을 잘 만나면 대파동을 대시텔 먹을 수가 있는거죠 동아일택도 있구요 뭐 이런게 떴어요 근데 다보링크 다보링크 이것도 유난이죠 유날 항농 그죠 다보링크 사실 유날만서도 해줘요 유날 그죠 유날 기억하시죠 유날이 뭡니까 불침자리죠 항농 불침자리죠 유날이 말씀드렸죠 불침종목입니다 다보링크 수상합니다 딱 했는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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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농가 계좌력 있었죠 딱 그리고 다음날 딱 치면서 항농 딱 뜨잖아요 그러고 눌러도 얘는 이제 시작인거잖아요 아 이제 항농가 고등시작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 눌림문게 해당이 되는거고 다시 상 그 이런 봉 하나에 그 파동이 어디까지 나도 몰라 그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겁니다 위르텍도 마찬가지죠 위르텍 이런거죠 여기서 스토건 스토건 개나사가 움직이는거라 뭐 이건 고등이 나오고 부르지 힘들어요 근데 MSD가 움직이면서 여기 뭐가 나왔어요 그죠 나오고 나서 50 데드 예비봉이 나온거죠 그죠 데드 다음날 예비봉 나왔네 그리고 다음날 뭐가 떴어요 항농가 움직였죠 유날 그죠 순수는 똑같죠 로우크레이저 그죠 그러고 나서 벌어지기 시작하는겁니다 얘가 조정은 줄지언정 얘가 꿈쩍 없으면 얘는 하나의 눌림목밖에 안되는거죠 결국은 이렇게 돌아간다는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자리게 되는거죠 눌려도 결국은 얘는 다시 골든내게 되어있다 이렇게 골든내게 되어있다 그럼 얘는 어차피 신경왔어 MA는 항농은 지라 한다밖에 안되고 나는 간다 나는 공격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거죠 그래서 이런거 엔짜믈림목 할 때 요게 항모가 데드가 안난상태여야되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느낌하실까 그죠 뭔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요거도 좋은데 요게 데드가 안난상태여야라는 일부라고 할 수 있니 얘가 대면 생각되면 그건 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묻힌정 엔짜믈끼를 눌렀는데도 나는 싸게 받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얘가 대부나면 인정을 해줘야되요 짧게 비워내야되요 다시 사더라도 얘가 골든나면 얘가 골든내면 보통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항모가 다시 움직여야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인정해주는게 좋은 하나의 습관일수도 있습니다 자 재동산업도 마찬가지여 주식이죠 재동산업 그죠 자 여기서도 뜬다라고요 다시 시작되면 초입이잖아요 그죠 요날이 자 요날이 뭡니까 엔원과 엔원 동시도법 장난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날 재동산업 종가로 들였죠 이해되시죠 왜 이런게 떴는지 그죠 여기선은 알 수가 없어요 요기서 나오면 요게 볼딩이 난다는거 예상하시고 요게 뜨면 같은 날 떠 버렸잖아요 그러면 좋다고 했죠 엔원 뭔지 알 수 있죠 엔원씨와 항공오함이 같이 동시 돌파 골든등날은 계급딩이 나온다 그 봉은 그 봉은 2,3위 둘러도 성적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요날 스톡도 같이 딱 불침까지 갖다 보면 완전 완벽한 항공 불침이 되면 그 봉은 좋은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준봉 똑같은 요거나 요거 자표고 하루치에 하루이틀 차이기 때문에 요거나 뭐 요거나 뭐 딱 좋은 기준봉입니다 그냥 항공오함 불침 낼려면 돈질이 돼야 돼요 돈질이 응? 애매해 불침은 자꾸 나올 수도 항공오함까지 같이 불침시키려면 그건 큰 추세에 항공오함을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말봉으로 그죠? 어느층으로 온 거죠 자 고런 봉들이 좋은 기준봉이 근데 그때 긴장나옵니까 뭔데 이게? 그죠? 이게 또 내 마무리야? 다 창공랑이죠 이거 맞물려서 본주지표와 다 맞물려서 뭐냐 창공 돌파 첫사 첫봉 첫말봉 아부지 돌파 첫말봉 그죠? 다들 똑같죠? 그죠? 그죠? 창공 돌파 첫말봉 아부지 돌파 첫말봉 52주 첫말봉 52주 첫봉 샹룽무건 다 걸리죠? 여기 갔던거야 이리 받은 애새끼 저리 받은 애새끼 다 젖박 걸리는거라 항상 잡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급등주할 때 잡주하신거 아니에요 급등주 소수성로 한방에 갑니다 잡주는 항상 말씀해 시총이 큰거라 시총 큰거 다 날리니까요 1조짜도 10조 날리는 세상이니까 시총 큰거 하시라고 몇백억째를 하지 마시고 특별한 명문 아니면 몇백억째를 하지 마세요 매매를 사고파는 매매를 하실거면 큰거야지 큰 동이 들어오고 그 격에 맞는 애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격에 맞는 그게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샹룰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큰 주포가 됐던 큰 세력이 됐던 그 시총에 맞는 격에 맞는 애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총이 크네 한주가 얼마 비싸네 필요 없습니다 올쯤에 배운데로 열공대로 패턴을 갖고 하면 되지 초본을 누르라 초본 초본 그죠? 초본을 누르라 재돌파 초본을 누르라 응? 재돌파 초본을 누르라 이건가? 이거구나 어? 리슬제고 다시 제고 재돌파 초본을 누르라 어? TSC 크으 유나이죠 이게 초본 방향 똑같죠? 순서가 이거 뜨니 이게 이거죠? 그죠? 이게 이거죠? 이건 뭡니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죠? 50 대비 예비 봉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5봉? 그러니까 이거 뜨니까 이게 떴어 MA가 MA가 떠 여기서 MA가 떠 그다음 뭡니까? 여기 딱 이게 뭡니까? 그죠? 하는 것 같죠? 아 이거 돌린 거구나 돌리니까 뭐 같대요 여기에? 딱 원씩고 딱 잡히죠? 여기서 흔들었던 게 그죠? 이거 보내기 전에 여기서 고로 한번 판 거예요 매집다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고로 한번 파주고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들어와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확률이 생긴 거죠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라든가 뭐 어제 말한 윤호궁합이라든가 그런 거 시총 크고 잘 보라고요 응? 넉넉하게 주식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응? 한전사람들 뒤넓게 좀 뜨긴 했네요 그죠? 노발주긴 한데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 그 전날까 볼까요? 어떤 게 되나요? 띵크웨어 응? 약간 잡초성이죠 그죠? 유비벨렉스 그죠? 자 이런 걸 뭐해요 이런 게 이런 게 눌림묵이죠 그죠? 눌림묵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아 V 돌파를 했는데 자 돌파를 할 때 요런 돌파가 좋죠 요런 돌파가 그죠? 그죠? 1대1 좋죠 그래 이런 돌파는 안 좋다고 했죠 눌리기 쉽다고 했죠 그죠? 이게 정형석입니다 지금 이게 라인이 여기 있는데 이게 좀 기영화해요 기영화 기영화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얘들이 지금 그죠? 이런 걸 맞추는 동안에 이익선이 이게 돌파를 해버리는데 그래야 이게 대세가 나온다 응? 자 근데 얘는 지금 되돌아났죠? 되돌아 봐야 돼요 내일 장샥 한 수가 되돌아낸 거예요 점피 C까지 드리지 않는 아는 자 그러면 근데 MA이 살아있죠? 항구하면서 끝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데드가 나도 다시 골진이 나게 되어있죠 여기서 골진이 나겠죠 그럼 얘는 다시 슬립형이 되어있죠 MA이 슬립형이 되어있고 얘는 뭐 지랄 것도 없이 그냥 가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1년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좋은 유입이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에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 요런 공이 나올 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요게 요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이 아니겠죠 요런 식으로 요런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MA이 슬립형이 데드가 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드가 나면 뭐예요? 그 다음 얘가 데드가 났고 얘가 데드가 나면 뭐가 났고 얘가 데드가 났고 데드가 났고 그러면 올라가서 다 막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합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그죠? 시그널이 그래서 그때는 그런 주식이 많이 나오는데 팔고서 다시 오를 때 더 한 포인트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는 막 가는 방향인 거야 꺼지는 방향은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거시기야죠 그죠? 이런 게 있다 이건 살아있는 여기 있었고요 이런 건 더 눌려야 돼? 더 눌려야 돼 더 눌려야 돼 얘가 테스트할 때까지 눌려 봐야 돼 이런 거 시간이 걸립니다 점 상하지 않는 한 눌림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520 데드가 맞지 여기 골든 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드 테스트죠 그래야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테고 얘는 여기 데드가 났고 결정하겠지 여기서 그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 얘가 골든이 나잖아요 골든이 이렇게 해서 골든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돌아가겠죠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얘가 갈 줄씩 있으면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방향을 정했죠 이해 되십니까? 여기 시간 끝났는데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요 가는 반응 타들은 이거는 아직까지 옥상 아버지 헤드 터널을 사서 못한 거니까 한번 터널 타고 방금 한번 끼고 지금 똥을 싸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방금 끼면 재돌파봉을 봐야 된다 그럼 재돌파봉이 나오는 사이에 얘는 할지 다 한다는 거죠 데드 났다가 골든 났다가 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확인하고 가라는 거죠 이런 거를 미리 싸게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요거 요거 잘 되세요 요거 무서운 겁니다 요거 오케이? 요거 무서운 거예요 요것이 좋은 반응을 보이듯이 요것도 무서운 겁니다 반대로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이집 데드 맞지 말라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 막일 필요가 없죠 여기 딱 보고 오이집 데드 느낌당 요거 나잖아요 그럼 뭐 이건 뻔한 거잖아요 요거 나는 순간 오이집 데드 났다가 요거 꺾인 순간 확인하는 순간 아 이거 꺾인다 꺾인다 다보게 그럼 이 뺑이 치는 구간에 올린 거죠 이것도 바로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 아줌해보는 거 그럼요 어떻게 알아 그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또 최근이고 어 이거 이제 등량으로 한번 볼까요 34분에 또 들었네 원리를 또 들었더니 바쁘네 드림시아이스 여기 있었나요? 그죠? 있었죠? 그죠? 상관 거 엄청나죠? 자 이거는 검색도 지금 풀어놨을 때입니다 풀어놨으면 다 걸리거든요 원리를 보는 거예요 원리를 원리를 알면 다 종목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자 마찬가지죠 이거 여기서 하진 거 아니다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그죠? 이거 보이니까 그죠? 이거 다음 자 이거 뜬 다음에 어 다음날 떴나요? 응 다음날 떴죠? 자 이거 뜨는 순간 돌파됐죠? 그죠? 이게 뭡니까? 520 데드 상태였죠? 자 그죠? 골든 예비봉입니다 딱 뜨는 순간 얘가 다음날 아 얘 다음날 항목 움직일 차례는 애 요 잡구간에 항목 움직이는 거예요 브로우스틱 그죠? 요런 거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520 초반 완전 초반 자리잖아요 그냥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5월을 툴 수가 이랬고 왕왕왕 토끼집에다 토끼를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찬가지로 자 이 친구들 마찬가지로 똑같죠? 위치가 위치가 똑같죠? 위치가 똑같죠? 이러면 뒤지는 게 몇 달 고생하는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몇 달 또 수익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튼 요런 상태가 지금 요런 상태는 요 봉입니다 그죠? 요때 나오는 게 조건이 뭐냐? 족보 10이어야 된다 족보 10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상태가 뭐냐? 무슨 상태다? 그죠? 옥상 아래 족보 1패턴이 되요 1패턴 1패턴 오케이? 그 1패턴을 하고서 아 몰라 나는 뭐 시간도 없고 1패턴 깔았는데 하루 2, 3, 4, 5, 6 일주일 만에 시작목은 뭐 상황 깔아가 보네 그럼 하는 게 뜻이지 맨 줄 어떻게 해 얘가 뭐 상태에서 나 그냥 뭐 자리는 괜찮고 뭐 좋은 자리 와 있네요 하는데 얘가 그 이 날 가야지 나도 모르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를 우리가 그죠? 우린 공부한대로 접근했을 뿐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구를 해두는 거야 언제 갈지 모릅니까 그런 공부를 해두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알렉도 마찬가지야 순서가 똑같죠? 자 그러면 요거 똑같죠 위치가 그죠? 자 위치가 요기서 요기서 자 요거 뭡니까? 520 골든 예비자리잖아 예비자리 골든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다 기술이야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신고 다 신고 기술이야 순서죠? 이런 걸 다 못 배우고 어? 유레카를 10만번 외쳐도 어려운 곳이 이 바닥인데 한두 개 외치고서 아 나 주석 좀 아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좀 계셨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 근데 항상 하지만 밖에서는 항상 깊은 공부가 안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브랑 함께한 세월이 있는 분들은 사브 아 하면 어정릉 다 아세요 왜냐하면 사브가 있는 동안에 짧은 세월이든 긴 세월이든 여러분들이 되게 바쁜 일로 지금 주식을 한도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아 하면 어를 알 수 있게 그걸 좀 미쳐서 알려주니까 사브 제재되면 무조건 득입니다 무조건 득입니다 여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M1과 M2가 동돌파봉이죠 요게 요 상태로 있지만은 요게 요런 봉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럼 좋은 훌륭한 기준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서 무슨 말이지 그러나 요 시그름에 나온 후에도 요렇게 근데 요 상태가 뭐예요 무슨 상태여야 된다 그죠 520 데드 상태에서 골든의 슬리퍼한 자리 요런 자리가 돼요 요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얘가 골든 내겠죠 끌리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 근데 요것도 이 뒤안길을 딱 보니까 와 갈만하네 갈만하네 와 피고름이 작겠다 애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피고름이 작겠다 피고름이 작겠다 피고름이 작겠다 고름이 다 파놔요 고름이 어우 샥 넘어가 샥 넘어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데서도 엄청 가른 척을 만드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요런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런 구간이 근데 이게 깊은 골이 많이 파고 팔수록 어느 날 쉽게 올려기가 편하진다는 거죠 편히 됐네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말한 한국 검색기는 우리 저장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드는 원리까지 또 별도 영상을 찍어서 제자영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좋은하세요 그리고 오늘 로또 1등 공정 가지와 감사합니다